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과도하게 커져 자신의 삶을 멋대로 휘두른다면 인정욕구가 이미 악성으로 변질된 상태인데요. 현대인의 80%는 과도한 인정욕구에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 타인에게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허울뿐인 인생에서 고차원적인 동기를 가지며 살아가는 법. RHK 출판 인정욕구 버리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이번 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행복해지거나 고민해서 탈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구쳐 흐르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격이 올라가고 세상 만물을 진정한 의미로 긍정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나여도 좋고 당신이어도 좋다. 살아있는 것도 좋고 살아있지 않은 것도 좋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다르지 않다. 슬퍼도 좋고 슬프지 않아도 좋다. 기뻐도 좋고 기쁘지 않아도 좋다. 깊이 가라앉아 있어도 좋고 가라앉지 않아도 좋다. 구름도 좋고 하늘도 좋고 물도 좋다. 흘러가는 것도 좋고 멈춰 있어도 좋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좋다. 모든 것은 생명이 흘러가는 과정, 생명의 흐름이다. 인생을,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모두 똑같은 생명의 흐름으로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긍정합니다. 매 순간 진심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봅니다. 인간으로서 성장해갑니다. 그런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인본주의 심리학과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입니다. 특히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에서는 존재 자체의 긍정을 목표로 삼습니다. 바로 프라이드 제로, 자기 긍정 100%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프라이드 제로, 자기 긍정 100%로 살아가기 프라이드, 즉 자존심은 우리 인생을 참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방해하는 원흉입니다.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필요합니다. 프라이드가 원동력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프라이드는 그저 방해물일 뿐입니다. 프라이드가 자기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을 목표로 삼는데 수준 높은 인격과 진리는 얻는데 프라이드는 거대한 방해물입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심리치료사 후지미 유키오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토미 선생님은 제가 아는 대학 교수 중 가장 프라이드가 낮아요.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몰라도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프라이드가 거의 없습니다. 프라이드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기 긍정감은 100%입니다. 자기 전부를 긍정합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긍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프라이드와 자기 긍정은 꽤 겹치는 개념 아닌가. 자아 존중감은 자기 긍정감의 일부 아닌가. 그런데 프라이드는 없고 자기 긍정 100%라니 무슨 말이지? 라고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아 물론 심리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기 긍정은 프라이드가 충족된 상태와는 매우 다릅니다. 프라이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편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의 인정 같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둡니다. 아무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아무 조건이 없는 부동의 존재 방식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은 타인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프라이드를 유지하기 위한 인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 교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일에 자신을 소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회를 위한 인생, 대학을 위한 인생,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프라이드를 지키는데 연연한 인생,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왜 받아야 할까요?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인정 따위 없어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얕은 자기 긍정에서 깊은 자기 긍정으로 자기 긍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얕은 자기 긍정 둘째, 중간 수준의 자기 긍정 셋째, 깊은 자기 긍정입니다. 얕은 자기 긍정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자신을 긍정합니다. 직접적인 자기 긍정입니다. 내게는 장점이 잔뜩 있다. 나는 훌륭한 인간이다. 나는 매력적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얕은 자기 긍정은 쉽게 길러집니다. 여러 자기 개발서에 쓰여 있듯이 거울을 보면서 하루 5분간 당신은 멋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용기가 있다라고 말해봅니다. 또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종이에 적어봅니다. 이런 훈련은 얕은 자기 긍정감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 긍정감은 자신의 결점을 알아채는 순간 맥없이 부서집니다. 단점이 있잖아. 단점이 더 많잖아. 아니 단점만 있잖아.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 얕은 자기 긍정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중간 수준의 자기 긍정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 즉 리프레이밍입니다. 나는 이런 점이 문제다. 나는 늘 우유부단에서 문제다. 나는 갖고 싶은 옷이 있어도 우물쭈물하면서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러다 정작 사려고 할 때는 어김없이 품절되어 살 수가 없다. 우유부단한 나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결점도 관점을 바꾸면 장점이 된다는 것이 리프레이밍입니다. 우유부단을 리프레이밍하면 신중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중간 수준의 자기 긍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자기 긍정입니다. 자기 수용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기 긍정입니다. 거울을 보며 훌륭하다고 말하거나 리프레이밍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인지적 작업입니다. 한편 깊은 자기 긍정은 단순한 인지적 작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를 근본부터 바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깊은 자기 긍정의 핵심은 자기 수용입니다. 나는 내가 싫다. 나에게는 좋은 점이 별로 없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그저 그대로 둡니다. 수용전염치료라는 심리치료법도 있습니다. 수용하기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나 자신이 싫다. 나의 단점만 찾게 된다라는 생각도 그저 그대로 둡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용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긍정과 연결됩니다. 한 단계 나아가면 인생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세가 깊어져갑니다. 깊은 자기 긍정으로의 심화 자신을 깊이 긍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 따위에 개의치 않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인터넷에서 비판받아도 상관없어. 이상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어.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마음껏 미워해. 그러든 말든 난 전혀 개의치 않아.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은 인정 욕구를 내려놓아야 시작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은 자기 긍정의 궁극적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참된 자기 긍정 궁극의 자기 긍정 깊고 깊은 자기 긍정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신의 존재 그 자체 타자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이 대우주와 대자연의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런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이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삶의 자세가 참된 자기 긍정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느끼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물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자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는 인생은 그만둡시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인정받기 위한 인생 프라이드를 유지하기 위한 인생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내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우선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선 나의 수준을 올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와 사회의 수준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대학원 면접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인정받기 위에서 매뉴얼대로 대답하려고 하면 금세 티가 납니다. 뻔히 드러납니다. 오히려 평가가 낮아집니다. 인정받으려고 나 자신을 지우면서 정해진 대답을 하려는 연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간파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있구나.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부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세요. 어느 회사든 어느 학교든 뻔한 인생을 표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차원의 동기를 가진 사람과 저차원 동기를 가진 사람의 마음 중력 메슬로는 메슬로는 인간을 하위 동기를 가진 인간과 상위 동기를 가진 인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낮은 차원의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은 늘 결핍된 상태로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늘 뚫려있는 마음 구멍을 메우듯이 살아갑니다. 그에 비해 고차원적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핍된 것이 없으니 어떤 것에도 쫓기지 않습니다. 낮은 차원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고차원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힘의 밑쪽으로 끌어올려지듯이 살아갑니다. 자신을 초월한 위대한 것 더 높은 존재의 부름에 이끌리고 그에 응답하면서 위로 점점 올라갑니다. 사명과 천명이 임하면서 저절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주변 사람의 시선 따위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차원을 벗어난 삶입니다. 순간순간이 충만합니다. 매순간이 설레고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자신을 초월하는 위대한 것과의 일체감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초월한 위대하고 초월적인 존재와의 연결 속에 스며들어 살아갑니다. 이런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 메슬로는 만년의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사명과 첨령을 완수하고 위대한 존재와 대화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고차원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좁은 길에서 내려오다. 나는 이래야만 한다라고 단정짓고 좁디 좁은 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믿으며 좁은 길로 자신을 몰아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완벽주의자 입니다. 이런 사람은 줄곧 이 길에서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 좁은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껏 에너지와 시간을 쓸데없이 소모했구나. 막상 그 좁은 길에서 내려와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네. 내려오면 큰일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뭐야 괜찮잖아. 내려와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단정짓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참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등생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도쿄대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들 눈에 비친 나를 우선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허울뿐인 인생 알맹이 없이 텅텅 피어있는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세상의 잣대로 만든 인생을 그저 표류하고 있구나 하고요. 죽을 만큼 고민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냥 죽어도 좋다고 될 대로 되라고 모든 것을 내던진 채로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만큼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좁디좁은 길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변화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좁은 길만 걷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런 삶이어야 한다고 단정지은 좁은 길을 걷는 한 인생은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한 세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좁은 길에서 내려오면 인생이 다채로워집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즐거웠다가 흥미진진했다가 위험했다가 야릇해지기도 하는 다채롭고 풍요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서 지금의 좁은 길에서 내려오세요.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제껏 좁은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지 그런 건 개의치 마세요.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상에서 내려오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는 더 위가 있고 아래에는 더 아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만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야만 한다고 단정짓지 마세요. 당신만의 스타일로 당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훨씬 풍요롭고 즐거운 세계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철저한 자기수행이 인간을 만든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평범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일단 멈추고 철저하게 자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허울뿐인 인생을 표류합니다.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고 남의 눈에 비친 나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 욕구는 선천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구의 비대화입니다. 늘 타인의 시선에 신경쓰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열을 나누려 합니다. 그런 행위로 얻는 행복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로써는 절대 긍정 절대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삶의 기준이 되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알맹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얄팍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실에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7년이나 이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살아갈 가치를 찾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끝에 저는 다음과 같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간은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자연적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철저한 자기수행에 임해야 합니다. 자기 성장을 위한 수행 없이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표류하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보편타당한 법칙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이념이나 사상을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가 마음의 혁명이라고 부른 마음의 질서를 180도 바꾼다 라는 결연한 의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설령 자신의 존재 자체도 사라져도 깨이치 않는다 라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보편타당한 법칙이 생활 전체를 관철하도록 자신을 바꿔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넷째, 인간은 자연이 흘러가는 삶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이를 거슬러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섯째, 이런 자기 성장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 구단계 프로그램 입니다. 인정 욕구에 휘둘리고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걱정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삶에 전력을 다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향해 나아가려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단계 자기 성장 프로그램으로 강철 같은 마음을 얻고 자아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의 정점에 이르면 이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절대 긍정의 경지 절대 행복의 경지에 이릅니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든 것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절대 긍정의 경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과 사를 초월한 긍정 생과 사 그 자체의 긍정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절대 긍정의 경지는 자신과 타인이라는 통상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그곳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삶이란 찰나 입니다. 죽음의 특수 형태로서의 찰나 그것이 삶입니다. 살아있는 시간 수십 년 따위는 보잘것 없이 짧은 시간 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둠 안에 비치는 순간의 섬광 이것이 생입니다. 기본 상태는 죽음 입니다. 우리는 본래 죽음 속에 있습니다. 태어났다는 생각은 착각 입니다. 태어나지 않았기에 죽지도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불생 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본래 생과사 유와 물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 존재는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죽은 후에도 계속 있습니다. 존재 하이데거 방식으로 방식으로 말하면 존재 그 자체의 긍정입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라는 경계를 초월한 존재 그 자체는 생과사 유와 무라는 경계를 초월해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존재자라고 합니다. 존재라는 것은 존재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유와 무 생과 사를 초월한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있는 것 없는 것 이 세상 저 세상 이러한 경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생과 사 나와 너 유와 무 이런 차이를 초월한 무경계의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하는 감각입니다. 인생을 다채롭게 만드는 방법 당신의 세상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 보세요. 다양성에 문을 열어두세요. 아름다워도 좋다. 추해도 좋다. 젊어도 좋다. 늙어도 좋다. 훌륭해도 좋다. 훌륭하지 않아도 좋다. 꽃도 좋다. 풀도 좋다. 새도 좋다. 바퀴벌레도 음식물 쓰레기도 좋다. 살아있어도 좋다. 죽어있어도 좋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은 궁극적 존재의 발현일 뿐이다. 모든 것은 그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세상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든 것은 그저 그대로 충분하다. 있는 그대로를 오롯이 받아들인다.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자애롭게 끌어안는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자기긍정이며 100%의 자기긍정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이런 마음가짐은 당신을 무적으로 만듭니다.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떤 일에도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생명의 한 과정으로 그저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됩니다. 조건 없는 절대 긍정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참되고 풍요로운 인생을 꾸려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이번 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행복해지거나 고민해서 탈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구쳐 흐르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격이 올라가고 세상 만물을 진정한 의미로 긍정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나여도 좋고 당신이어도 좋다. 살아있는 것도 좋고 살아있지 않은 것도 좋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다르지 않다. 슬퍼도 좋고 슬프지 않아도 좋다. 기뻐도 좋고 기쁘지 않아도 좋다. 깊이 가라앉아 있어도 좋고 가라앉지 않아도 좋다. 구름도 좋고 하늘도 좋고 물도 좋다. 흘러가는 것도 좋고 멈춰 있어도 좋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좋다. 모든 것은 생명이 흘러가는 과정 생명의 흐름이다. 인생을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모두 똑같은 생명의 흐름으로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긍정합니다. 매순간 진심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봅니다. 인간으로서 성장해갑니다. 그런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인본주의 심리학과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입니다. 특히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에서는 존재 자체의 긍정을 목표로 삼습니다. 바로 프라이드 제로 자기 긍정 100% 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프라이드 제로 자기 긍정 100% 로 살아가기 프라이드 즉 자존심은 우리 인생을 참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원흉 입니다.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필요합니다. 프라이드가 원동력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프라이드는 그저 방해물일 뿐입니다. 프라이드가 자기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높은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을 목표로 삼는데 수준 높은 인격과 진리는 얻는데 프라이드는 거대한 방해물입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심리치루사 후지미 유키오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로토미 선생님은 제가 아는 대학 교수 중 가장 프라이드가 낮아요.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몰라도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프라이드가 거의 없습니다. 프라이드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기 긍정감은 100% 입니다. 자기 전부를 긍정합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긍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프라이드와 자기 긍정은 꽤 겹치는 개념 아닌가. 자아 존중감은 자기 긍정감의 일부 아닌가. 그런데 프라이드는 없고 자기 긍정 100% 라니 무슨 말이지? 라고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아 물론 심리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기 긍정은 프라이드가 충족된 상태와는 매우 다릅니다. 프라이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편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의 인정같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둡니다. 아무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아무 조건이 없는 부동의 존재 방식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은 타인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프라이드를 유지하기 위한 인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 교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일에 자신을 소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회를 위한 인생 대학을 위한 인생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프라이드를 지키는데 연연한 인생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왜 받아야 할까요?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인정 따위 없어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얕은 자기 긍정에서 깊은 자기 긍정으로 자기 긍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얕은 자기 긍정 둘째 중간 수준의 자기 긍정 셋째 깊은 자기 긍정입니다. 얕은 얕은 긍정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자신을 긍정 합니다. 직접적인 자기 긍정 입니다. 내게는 장점이 잔뜩 있다. 나는 훌륭한 인간이다. 나는 매력적이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얕은 자기 긍정은 쉽게 길러 집니다. 여러 자기 개발서에 쓰여있듯이 거울을 보면서 하루 5분간 당신은 멋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용기가 있다라고 말해봅니다. 또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종이에 적어봅니다. 이런 훈련은 얕은 자기 긍정감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 긍정감은 자신의 결점을 알아채는 순간 맥없이 부서집니다. 단점이 있잖아. 단점이 더 많잖아. 아니 단점만 있잖아.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 얕은 자기 긍정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중간 수준의 자기 긍정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 즉 리프레이밍 입니다. 나는 이런 점이 문제다. 나는 늘 우유부단에서 문제다. 나는 갖고 싶은 옷이 있어도 우물쭈물 하면서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러다 정작 사려고 할 때는 어김없이 품절되어 살 수가 없다. 우유부단한 나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결점도 관점을 바꾸면 장점이 된다는 것이 리프레이밍 입니다. 우유부단을 리프레이밍 하면 신중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중간 수준의 자기 긍정 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자기 긍정 입니다. 자기 수용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기 긍정 입니다. 거울을 보며 훌륭하다고 말하거나 리프레이밍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인지적 작업입니다. 한편 깊은 자기 긍정은 단순한 인지적 작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를 근본부터 바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깊은 자기 긍정의 핵심은 자기 수용 입니다. 나는 내가 싫다. 나에게는 좋은 점이 별로 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그저 그대로 둡니다. 수용 전염 치료라는 심리 치료법도 있습니다. 수용 하기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대면 나 자신이 싫다. 나의 단점만 찾게 된다. 생각도 그저 그대로 둡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용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긍정과 연결됩니다. 한 단계 나아가면 인생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세가 깊어져 갑니다. 깊은 자기 긍정으로의 심화 자신을 깊이 긍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 따위에 개의치 않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인터넷에서 비판받아도 상관없어. 이상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어.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마음껏 미워해. 그러든 말든 난 전혀 개의치 않아.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은 인정 욕구를 내려놓아야 시작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은 자기 긍정의 궁극적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참된 자기 긍정 궁극의 자기 긍정 깊고 깊은 자기 긍정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신의 존재 그 자체 타자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이 대우주와 대자연의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런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이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삶의 자세가 참된 자기 긍정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느끼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물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자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는 인생은 그만둡시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인정받기 위한 인생 프라이드를 유지하기 위한 인생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내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우선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선 나의 수준을 올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와 사회의 수준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대학원 면접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인정받기 위해서 매뉴얼대로 대답하려고 하면 금세 티가 납니다. 뻔히 드러납니다. 오히려 평가가 낮아집니다. 인정받으려고 나 자신을 지우면서 정해진 대답을 하려는 연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간파 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있구나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부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세요. 어느 회사든 어느 학교든 뻔한 인생을 표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차원의 동기를 가진 사람과 저차원 동기를 가진 사람의 마음 중력 메슬로는 인간을 하위 동기를 가진 인간과 상위 동기를 가진 인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낮은 차원의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은 늘 결핍된 상태로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늘 뚫려있는 마음 구멍을 메우듯이 살아갑니다. 그에 비해 고차원적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핍된 것이 없으니 어떤 것에도 쫓기지 않습니다. 낮은 차원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고차원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힘의 밑쪽으로 끌어올려지듯이 살아갑니다. 자신을 초월한 위대한 것 더 높은 존재의 부름에 이끌리고 그에 응답하면서 위로 점점 올라갑니다. 사명과 천명이 임하면서 저절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주변 사람의 시선 따위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차원을 벗어난 삶입니다. 순간순간이 충만합니다. 매순간이 설레고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자신을 초월하는 위대한 것과의 일체감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초월한 위대하고 초월적인 존재와의 연결 속에 스며들어 살아갑니다. 이런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 메슬론은 만년의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사명과 천명을 완수하고 위대한 존재와 대화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고차원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좁은 길에서 내려오다. 나는 이래야만 한다라고 단정짓고 좁디 좁은 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믿으며 좁은 길로 자신을 몰아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완벽주의자 입니다. 이런 사람은 줄곧 이 길에서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 좁은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껏 에너지와 시간을 쓸데없이 소모했구나. 막상 그 좁은 길에서 내려와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네. 내려오면 큰일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뭐야 괜찮잖아. 내려와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단정짓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참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등생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도쿄대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들 눈에 비친 나를 우선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허울뿐인 인생 알맹이 없이 텅텅 피어있는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세상의 잣대로 만든 인생을 그저 표류하고 있구나 하고요. 죽을 만큼 고민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냥 죽어도 좋다고 될 대로 되라고 모든 것을 내던진 채로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만큼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좁디좁은 길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변화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좁은 길만 걷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런 삶이어야 한다고 단정지은 좁은 길을 걷는 한 인생은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한 세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좁은 길에서 내려오면 인생이 다채로워집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즐거웠다가 흥미진진했다가 위험했다가 야릇해지기도 하는 다채롭고 풍요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서 지금의 좁은 길에서 내려오세요.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제껏 좁은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지 그런 건 게이치 마세요.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상에서 내려오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는 더 위가 있고 아래에는 더 아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만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야만 한다고 단정짓지 마세요. 당신만의 스타일로 당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훨씬 풍요롭고 즐거운 세계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철저한 자기수행이 인간을 만든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평범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일단 멈추고 철저하게 자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허울뿐인 인생을 표류합니다. 인정욕구에 사로잡혀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고 남의 눈에 비친 나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욕구는 선천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구의 비대화입니다. 늘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열을 나누려 합니다. 그런 행위로 얻는 행복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로써는 절대 긍정 절대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삶의 기준이 되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알맹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얄팍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실에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7년이나 이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살아갈 가치를 찾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끝에 저는 다음과 같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간은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자연적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철저한 자기 수행에 임해야 합니다. 자기 성장을 위한 수행 없이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표류하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보편타당한 법칙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이념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가 마음의 혁명이라고 부른 마음의 질서를 180도 바꾼다 라는 겨련한 의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설령 자신의 존재 자체도 사라져도 깨이치 않는다 라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보편타당한 법칙이 생활 전체를 관철하도록 자신을 바꿔나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넷째 인간은 자연이 흘러가는 삶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이를 거슬러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섯째 이런 자기 성장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 구단계 프로그램 입니다. 인정 욕구에 휘둘리고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걱정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삶에 전력을 다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향해 나아가려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단계 자기 성장 프로그램으로 강철 같은 마음을 얻고 자아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의 정점에 이르면 이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절대 긍정의 경지 절대 행복의 경지에 이릅니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사는 것 죽는 것 모든 것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절대 긍정의 경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과 살을 초월한 긍정 생과 사 그 자체의 긍정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절대 긍정의 경지는 자신과 타인이라는 통상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그곳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삶이란 찰나 입니다. 죽음의 특수 형태로서의 찰나 그것이 삶입니다. 살아있는 시간 수십 년 따위는 보잘것 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둠 안에 비치는 순간의 섬광 이것이 생입니다. 기본 상태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죽음 속에 있습니다. 태어났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태어나지 않았기에 죽지도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불 불 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본래 생과사 유와 물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 존재는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죽은 후에도 계속 있습니다. 존재 존재 하이덱어 방식으로 말하면 존재 그 자체의 긍정입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라는 경계를 초월한 존재 그 자체는 생과사 유와 무라는 경계를 초월해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하이덱어는 존재자라고 합니다. 존재라는 것은 존재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유와 무 생과 사를 초월한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있는 것 없는 것 이 세상 저 세상 이러한 경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생과 사 나와 너 유와 무 이런 차이를 초월한 무경계의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하는 감각입니다. 인생을 다채롭게 만드는 방법 당신의 세상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 보세요. 다양성에 문을 열어두세요. 아름다워도 좋다. 추해도 좋다. 젊어도 좋다. 늙어도 늙어도 훌륭해도 좋다. 훌륭하지 않아도 좋다. 꽃도 좋다. 풀도 좋다. 새도 좋다. 바퀴벌레도 음식물 쓰레기도 좋다. 살아있어도 좋다. 죽어있어도 좋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은 궁극적 존재의 발현일 뿐이다. 모든 것은 그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세상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든 것은 그저 그대로 충분하다. 있는 그대로를 오롯이 받아들인다. 세상에 있는 그대로 자애롭게 끌어안는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자기긍정이며 100%의 자기긍정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당신을 무적으로 만듭니다.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떤 일에도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생명의 한 과정으로 그저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됩니다. 조건 없는 절대 긍정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참되고 풍요로운 인생을 꾸려가기를 바랍니다.